약한 자의 든든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약자 여자와 어린아이입니다 어떻게 알죠? 이렇게 숫자 들을 때 수에 넣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관역구 같이 나오잖아요 여자와 아이들 뺀 남자들만 몇 명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자 이야기입니다 여자 이야기 또 어린아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교집합이 되면 최악자는 누구죠? 여자 어린아이 최악자죠 우리 다 커가지고 그랬지만 우리 딸이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당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최약체죠 제일 약한 자 여자이면서 어린아이 인간 취급도 안 했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오 찬양하잖아요 나의 실패는 간증이고 나의 아픔은 영광이고 그래서 주님 의지해서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고린도구서 12장 말씀이 우리 찬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하다는 것 먼저 인정하고 주만 의지하는 거 이게 내가 약자라 그러면 그 관점이 중요해요 다 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자 이게 내 자세 또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또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약한 자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라 두 가지 다 해야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약자 받은 은혜를 가지고는 약한 자를 삼겨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라 이게 맨날 부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는 여자 약한 여자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그 배경을 보면 마가보금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군소리 안 해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 빨리 읽을 수 있잖아요 보험소 중에 제일 짧잖아요 팍팍팍 지나갑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도 않고 구분이 선명해요 지역적으로 구분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특별히 가버남 중심의 내용이고 10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10장이죠 이제부터 어디겠어요 배경이 예루살렘 그러면 된다 예루살렘에 왜 갔죠? 죽으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잖아요 지금 사명 때문에 중요한 건데 불쌍해서 외면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래대로 무슨 뜻입니까? 갈릴리에서 했던 대로 또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야 될 때 죽음을 준비해야 될 때 쉬고 싶을 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 보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복이죠 우리 아이들이 4명 이상 낳은 사람은 우울증이 없다며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 빨리 임신을 해서 남은데 그러면 우울증 다 벗어나 4명이 보채는데 어떻게 우울할 시간이 있습니까? 대개 하나 하나 다 큰 애들 이러면 괴로워지는 거죠 자기 묵상하니까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건 뭐예요? 그게 짐이 아니고 복이라고요 여기서도 찾고 저기서도 찾고 정신 없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려고 필요한 존재가 되라 그게 중요한 거겠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기도해 줘야 될 때가 있고 성교 가야 될 때가 있고 그게 복이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 천국 가야지 뭐하러 살아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필요한 존재가 되라 그런 얘기였죠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존재였다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 아닙니까? 필요한 존재가 되라 내가 대접받으라 그런 거 말고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는 도와주면 되잖아요 언제든지 가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존재가 되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확 살아날걸요?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의관을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어딜 가나 필요한 존재였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자 그런 거죠 여러 사람에 가자마자 바리세인이 함정을 팝니다 덫을 파요 올물을 놓죠 느예미야서 새벽에 배우죠 1% 남았을 때 또 함정파잖아요 중간지들로 나오라 원호평지로 나오라 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악소문 퍼뜨리고 중상 모으려 가고 또 친구 스마야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놈이 말씀을 어기게 만들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찹찹산중이에요 계속해서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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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또 함정파요 질문합니다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고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 있잖아요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바리세인 이거 모르겠어요 몰라서 묻나 함정에 빠뜨리려고 묻는 거지 이게 왜 함정이죠 세례요한이 왜 죽었죠 세례요한이 헤롯의 아들이죠 헤롯 안티파스라고 안디바라고 셋째 아들인데 안디바가 동생 아내 뺐잖아요 헤롯이야 이혼시키고 강제로 이혼시켜서 뺐잖아요 이게 무슨 놈의 개족본지 모르겠어요 하든 간에 그래요 이 집안을 보면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혼은 잘못된 것이고 뭐하는 짓이냐 말씀하겠다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살로메가 춤추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문제가 되게 예민한 문제였다고 뻔한 거지만 맞다 그렇게 얘기하면 목숨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 세례요한 죽인 한 번 피 본 사람이 또 못 죽이겠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거 노린 거라고요 또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말씀 어겼다 그러고 그런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3대 딜레마가 있죠 이게 뭐야 고약한 질문 우리 두 가지만 알고 있잖아요 세금 받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동영학과 누구 화상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 고약한 질문을 벗어나셨죠 또 하나 뭐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러고 살리라 그러면 유보하겠다 그러고 그게 고약한 질문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고약한 질문이라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이 아내를 버린 것이 옳습니까 이것도 고약한 질문이에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악한 막이냐 계속해서 이렇게 고약한 질문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질문은 질문으로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순진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은요 자꾸 자기 견해를 얘기하려고 그래 내 견해를 얘기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 견해일 뿐이잖아요 오피년이잖아요 오피년 갖고 왜 살아 오피년에 인생 걸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잠깐만 사역자들은 그래요 자기 견해를 잠깐만 얘기하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요 잊지 말라 견해는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잖아요 왜 자꾸 견해를 얘기하냐고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니 모세는 뭐라고 말했니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신명기 24장 1절을 알거든 그런데 참 왜곡해서 설명을 해 뭐라고 설명하죠 이혼증서 써주고 버리라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 아닌데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르세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못해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되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이느냐 이르데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거 아니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고대를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아야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조건 두 가지예요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행해야 되고 그랬다 할지라도 또 내가 기분이 나빠야 돼 나 싫어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가 자기 집으로 갈 수 있게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왜 이렇게? 여자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뭐였냐면 여자를 실질적으로 버린 거예요 상정도 안 해 그러면서도 이혼도 안 해 그러면 여자는 재혼의 길도 막히고 평생 불행하게 뒷방귀 처박해서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악독한 놈이 있었다고요 여자도 버리면서 여자의 앞길도 가로막고 그래서 여자를 보호해 주는 거라고요 이혼증서 써가지고 정식으로 이혼하게 만들어서 재혼의 길을 열어주고 살 길을 열어줘야지 재혼 안 하면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 길이 막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쁜 남자들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한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거라고 이거 다 알거든요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수치되는 일과 기뻐하지 않을 때 수치되는 일 이거 가지고도 또 당시 양대 학파가 있었는데 싸우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어피년은 갈리죠 힐렐 학파하고 샤마이 학파라고 있었어요 힐렐 이 사도바울도 속했던 학파 아니에요 힐렐 힐렐은 자유주의 학파예요 그래서 되게 폭넓게 수치되는 일들을 포함했어 읽어보면 이거 설명해 주면 죄송한데 너무 이상해요 여자가 밥을 태우면 수치스럽대 밥 태워도 이혼 음식을 짜게 만들어도 이혼 말대꾸 해도 이혼 얼굴을 이렇게 드러낸 거 있죠 지금 중독감에서 막 이렇게 쳐바르고 다니냐는 게 내리고 얼굴을 드러내도 수치스러운 거 뚱뚱해도 수치스럽고 여기 아줌마들 살 수 있는 아줌마들이 별로 없어 여러분 힐렐 학파에 있으면 여러분 다 이혼감이에요 그러니 여자의 인권이 이게 뭐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힐렐 학파 자유주의 학파예요 힐렐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 샤마이는 엄격했거든요 보수주의 학파 여기는 음행의 연고 여자가 이렇게 음행했던 거 빼놓고는 수치를 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질문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헤롯 안디바로부터의 위협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학파 사이에서 논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성경 가지고 답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원목적이 뭐냐 창조 원리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남자도 좀 부족하고 여자도 좀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진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 아니냐 실제로 그래요 아당과 하와 만들고 난 다음에도 보세요 하와 혼자 있으니까 뱀한테 속잖아 여자들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속이기는 여자가 쉽대요 사기를 여자가 더 많이 당하지 남자도 당하지만 비율이에요 비율적으로 볼 때 그래서 남녀가 같이 있으면 사기 잘 안 당해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 보세요 남자가 옆에 딱 있으면 안 가 혼자 있는 여자한테 가지 그렇죠 또 반면에 남자의 약점은 뭐죠 남자 혼자 있으면 혼자 똑똑한 거야 정서적으로 메말라 가지고 호래비들 보세요 되게 더러워요 더럽고 냄새나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도 혼자 있으면 참 보기 안타까워 그런데 이상한 저자리들 하나 붙어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홀로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저도 이렇게 옛날에 집회를 다녀보면 묘해요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냄새가 나 여자 고등학교 가보셨어요? 난 거기 설교하러 갔다가 쓰러져 죽을 뻔했어 이상한 냄새가 나 놀이네 같기도 하고 여자들과 모여 있으니까 남자들 모여 있을 때 냄새는 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 거의 화생망 훈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묘해요 우리 사촌 형도 발냄새가 엄청 강했다고 그래서 친척들 모일 때마다 저 놈 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형이었어요 결혼하니까 냄새가 없어졌어 이상하죠? 결혼하면 남자 냄새가 없어져요 여자 냄새도 없어지고 남자 여자가 섞여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냄새가 없잖아 이게 만약에 남성 교회 그러면 못 들어올 걸 여자들끼리만 모이면 그래서 여성도 많은 교회들 가면 냄새 이상해 맨날 반찬 냄새 나고 좀 이상해 그런데 남자 여자 섞여 있으면 냄새가 좋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라고 남녀를 조화롭게 그래서 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부족함을 메워주는 하나의 몸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나님의 원리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변덕이 심해 제가 그냥 완화해서 변덕이라고 얘기가 변하고 원래 변심인데 변덕이 심해 여러분들을 보면 여자들은 진실하고 남자는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자들도 똑같아요 여자들 제가 여자들부터 먼저 얘기해 줄게요 분명히 사귀는 남자가 있어 여자가 분명히 사귀는 남자가 있어 그런데 길에서 어떤 남자가 헌팅을 하는가 봐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것도 되게 멋있고 잘생긴 남자가 그런데 어쩌저쩌 하다가 그걸 놓쳤어 그 기회를 그랬더니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야 사귀는 남자 있으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되게 아쉬워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지만 언제든지 바꿔 탈 자세가 준비가 돼 있다 여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결혼 한 달 남겨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고민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언제든지 바꿔 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결혼을 왔던 남자들 조심하세요 일주일 앞던 목사님 조심하세요 지금도 간보다 더 감이 잡히는 남자가 나타나면 바뀔 수 있어 그렇죠? 감 잡았어 딱 그러고 바뀔 수 있다고 여자들은 주로 뭘 찾냐면 더 좋은 걸 찾아요 그게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받을 수 있는 더 좋은 남자를 추구한다고 더 좋은 남자 더 좋으니 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더 좋은 남자 끝없이 찾습니다 그래도 이건 약간 합리성이 있잖아 더 좋은 남자를 찾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마음은 좀 밉지만 그래도 합리성은 있잖아요 더 좋은 남자 찾겠다는데 뭐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 이상형은 누구죠? 낯선 여자래 이거 참 무모해 여자는 그래도 합리성이라도 있지 더 좋은 남자는 낯선 여자들 착각하지 말아요 예쁜 거 찾고 날씬하고 찾는 게 아니에요 낯선 여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죠 여자가 바람나면 완전히 떠난대요 왜? 더 좋은 거니까 그런데 남자가 바람나오면 거의 돌아온대 왜냐하면 남자가 바람난 게 어떤 여자예요? 낯선 여자 시간만 지나면 곧 익숙한 여자가 돼버려 그래서 다 떠나가버리고 다시 돌아온대 누가 더 나쁜가요? 남자가 나쁜가? 여자가 나쁜가? 둘 다 나쁩니다 인간이 이런 거예요 이거 밤새도록 얘기해도 할 말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남자나 여자나 다 죄인이에요 다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 변심 변덕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래서 변덕은요 그냥 말씀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묶이는 거야 내 변덕으로 살면 안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말씀으로 사는 사람만이 변덕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인간은 변덕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자기를 묶어버리니까 사는 거예요 무슨 변덕으로 사나? 나 변덕으로 안 살고 말씀으로 살 거야 이게 첫 번째 원리죠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하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세트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지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저녁때 제자들만 만났어요 제자들이 또 질문하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갈라지는 걸 가늠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가늠 이 가늠이란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성기지 않고 우상승비할 때를 뭐라 그래요 100% 가늠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가늠은 뭐냐 언약을 깼다 또는 약속을 깼다 신의를 저버렸다 그걸 가늠이라고 표현해요 가늠 그러므로 우리가 한 남자 한 여자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말씀과 묶여야 되고 또 하나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약속과 묶어야 돼요 말씀과 묶으라 약속과 묶으라 그럼 자매들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남자 뭘 하든 간에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 그거 최악이에요 하여튼 약속은 지켜 약속은 지켜 그런 사람이 있다고 딱 보면 약속을 지키는지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 그런 걸 봐야 돼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그러면 대충 지킬 사람이에요 그렇죠? 약속과 묶이고 또 하나 하나님을 성기나 말씀과 묶이든지 약속과 묶이든지 이중이죠 그러면 좋은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 여자가 더 좋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난 약속했어 말씀이야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묶이라 약속과 묶이라 그게 가정의 축복이다 대체 이 정도면 그렇게 사십시오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일을 부르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체에게 가늠을 행하미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가늠을 행하미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약한 게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을 한번 봅시다 일단 그 배경은 이래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올 때 만져주심을 원해서 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만져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원래 어린아이들 되게 무시하던 문화였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무시하는 제자들을 막 꾸짖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메 제자들이 꾸짖거늘 창세기 보면 야곱이 열두 아들 축복하기 전에 제일 먼저 축복하는 게 요셉의 아들들이죠 문화세하고 에브라임 그때 야곱이 했던 일이 뭐냐 눈이 잘 안 보였어 시력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랬더니 만져주는 것과 축복하는 것 두 가지 했다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도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손자, 손녀들 나오면 많이 만져주고 축복해 줘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죠 읽어드릴 거예요 창세기 48장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나이로 발미야마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만져주고 그다음에 축복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스킨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 1946년에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이죠 고아들이 많잖아요 전쟁 고아들이 기록에 의하면 3개월부터 3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는 유아 고아원이었대요 그런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때는 간호사가 돌받는가 봐요 한두 명이 백 명 돌보려니 돌볼 수가 있나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안아주지 못하니까 애들 좀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27명 남겨두고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안아줘야 삽니다 애들은 안아줘야 돼요 자꾸 안아줘야 돼요 특별히 3개월 1살, 2살 이런 애들은 안아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계속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준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임지혜 집사 아들인데 얘 특이해요 장례 소망이 뭐냐 목사래 그리고 맨날 저 따라해요 죽어도 따라하고 얘 때문에 가끔 봐도 너무 요청이 성령의 임하소서 이거 불러야 돼요 살아나는 애예요 일주일에 한 두 번은 해야 된대 이거 안 하면 얘가 영이 죽는 애야 성령의 임하소서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절대 안 가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아야 간대 그래서 매주 끝나고 보세요 일부 예배 끝나고 맨 뒤에서 어떤 꼬마 애가 와가지고 버티고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애가 있어 그때 엄마가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막 울고 안 돼 안 돼 그러고 집에 안 가요 지난 주간에는 한복까지 입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정중한지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가 그냥 지금부터 꿈이 목사예요 맨날 집에서 설교한대 들을 게 없는 설교이지만 하여튼 설교한대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냥 안수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런 거 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들 귀하격이고요 아이들 안수해 주고 또 축복해 주는 거 이거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좋죠 뭐가 좋죠? 힘이 생기고 지혜도 없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청구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면서 좋은 거 어른 되면서 잃어버리는 거 세 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린아이 다음 이거 회복해야 돼요 첫째 웃음 두 번째 의존성 세 번째 의심 없이 영접하는 거 제가 볼 때 어린아이 다음이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천진난만한 웃음이죠 어린아이들은 잘 웃습니다 어른들은 잘 안 웃어요 어린아이들은 잘 웃어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과거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20대를 대상으로 했던 설교가 있더라고요 한 20년 된 것 같아 청년 대상에 설교를 했던 걸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재밌다고 보니까 계속 웃어 10초에 한 번씩 웃어 제가 설교하는데 그래서 내가 되게 유머러스 했나 그랬더니 별 내용도 없어 그냥 억양만 이상해도 웃어 제가 웃기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계속 웃는 거야 뭔 소리라도 웃어 요즘에는 제가 훨씬 그때보다 고도의 유머를 던지거든 안 웃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늙어서 그래 늙어서 늙어 빠진 것더라 다시 젊음이 어린아이 다음에 살아나네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막 웃어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잠깐 웃으세요 웃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성교 갈 때 제 기억이 인도하고 캄보디아에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그 기억은 캄보디아 같아요 난민촌 같은 것 같아요 난민은 아닌데 하여튼 되게 가난했어야 되요 그런데 너무 못 살더라고 물도 들었고 오염돼서 그런데 어른들의 얼굴에는 한숨이 가득해요 어른들은 먹고 살게 막연하고 이게 사는 게 뭔가 얼굴에는 한숨 아이들은 웃음 그 더러운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웃어요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난한 동네 빈민촌인데 그렇게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아 뭐 여기저기 웃는 소리야 웃는 소리 이유가 왜 그렇죠 어른들은 현실 속에 눌려있지만 아이들은 현실을 몰라서 또는 믿어서 그렇죠 믿어서 어른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웃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게 빌리포스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그거 아니겠어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는 게 메시지가 되나 그냥 웃으세요 그래서 내 믿음의 상태를 웃음으로 체크하라고 요즘에 심각하기만 하고 웃지도 않고 우리 교회 반주자 얘기는 안 할게요 현재 다 보이니까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반주자 하나 애가 17기 나이에 있는데 서울의대 다니는 애예요 반주 되게 잘했어요 계속 반주하는 애인데 이상하게 걔가 반주를 하면 성도들이 되게 좋아해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반주해 계속 웃으면서 잘하는지 못지 모르겠어요 계속 웃으면서 반주해 미친 거지 뭐 그러니까 계속 웃으면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 보면서 은혜를 받았대 은혜 받았대요 지금 어디서 어떤 의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렇죠? 반주하면서 웃음의 웃음 웃으면 그게 최고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 다운을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는 의존성 아이는 부모님이 전능자인 줄 알잖아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뭐든 다 될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좀 커가면 또 모르죠 그거 그래서 약간 걱정하면 애다운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존하죠 하나님하고 의존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국 6장 28절 29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버지에게 영광을 드리는 게 뭐냐면 철저히 믿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영광을 드리는 건 철저히 믿는 거예요 엄마를 철저히 믿을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 다움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철저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심 없이 영접을 잘하는 거죠 수용성 받아들이는 거 애들은 주변 잘 받잖아요 나 애들이 거절하는 거 잘 못 봤어 최근에 애는 애인데 아주 징그러운 애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콜릿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받을 자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와요 초등학교 3학년이 이게 도대체 애 늙은인가 제가 받을 자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받더라고 제가 받을 자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고 꽉 잡더라고 받아요 그리고 그다음 말이 더 웃겼어요 꼭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아 공포였어 뭐로 갚으려고 제가 어린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잘 속잖아요 그래서 유괴도 잘 당하고 주면 받고 용서해주면 용서도 받고 은혜주면 은혜도 받고 우리도 좀 어린아이같이 되자고 주면 그냥 받고 감사히 받고 기뻐하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좋아하면 돼 그냥 줄 때 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좋아하는 거야 맛있어 그러고 좋아요 그러고 까무러치고 그러면 그게 준 사람에게 최고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잘 웃고 의존성 가지고 그다음에 의심 없이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제일 기뻐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힘 생기면 또 할 일이 뭐예요 이렇게 어린아이들 잘 돌보고 성기고 이끌어가는 거 그러면 살겠죠 읽고 바칩시다 14, 1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모시고 노하시아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과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거 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갑시다 나의 악함은 찬고마운 친구 그리고 다시 공격에 드라이버 잘라보려고 노력해 이거 이렇게 진행하고 여기에 임기에는 준비를 나아prit 하늘을 이룰